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최종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됩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번 재판에서 최종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적용받습니다.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지난달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에 한도 초과 보유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늘리기 위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범수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범위를 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판단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상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대상 확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논란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과거 론스타 사건 때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서 그 건을 첨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위는 심사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위반 사항의 수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